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마하트마 알아볼게요.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본명은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잖아요. 마하마트 간디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마하마트는 무슨 뜻이죠?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마하마트인데, 이거 보세요. 제가 자꾸 마하마트라고 그러잖아요. 마하마트가 아니죠. 뭡니까? 마하트마죠. 헷갈리죠. 마하마트인지. 마하트마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디선생은 언제 태어났죠? 1900 제 기억이 맞다면 69년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우리나라 이동영 선생님 독립운동가 그리고 이회영 선생님의 동생인 이시영. 이시영 선생님과 동갑이에요. 간디 선생님이. 1969년생인가? 잠깐 찾아볼게요. 맞네요. 저는 기억력이 좋네요. 아무튼 강의설이 마하트마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근데 자꾸 마하마트 간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쓰죠? 마. 하트마. 그렇죠. 하트가 보입니다. 하트는 뭐죠? 그렇죠. 하트.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마하트마. 마하트마 간디. 안녕.